헉 하아 아 이제 안 시키지? 나이스 하나는 여기 싸일로 있는 쪽 관리님 벽스 잡으러 갑시다 어디 살려 인마, 너 어딜 살려? 역시 트래퍼가 이게 좋아요 쟤네들 지금 통속 호되게 쳐맞았죠 지금 어 언덕이요 차는 저격수 여기 저격수 저기 가 일단 저 저격수 너무 멀어서 제가 소멸 못 되겠어요 그냥 찾을게요 제가 계속 서치할게요 두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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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있어요 말차님 두농 거기있어요 네 나이스 아 가스가 조금 미숙하게 터졌네요 여기 안에있다 아헤이 어 나한테 업으로 끌었네 여기 하나 아이고 밑으로 하나 둘 여기 하나있거에요 그 다음에 바이디 비닐 수고해 이렇게 빨리 시작했어요? 나 나갈 줄 알았는데 쟤네들 안나갔어요 와우 갓댐이다 갓댐 우리 유저 참 불쌍해 사람 좀만 늘어도 갓댐이라고 울면서 자위하고 있어 박격포저 안쓰고 뭐해 여기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유저 참 불쌍해 불쌍해 누구를 쏟아줘 죽을래 이거 보는 목소리죠? 네 어디 장바퀴렸나 에니미 드론 에어버린 아니에요 제가 조회수가 있는데 에니미 포스 뉴트럴라이즈로 좋은 작업 사수같이 너무 사기인가요? 유격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솔직히 유격도 쓸만해요 지금 유격수한테 AK-47이 생겨가지고 뭔소리야? 지금 스콜피온이 개씹싹인데 아 스콜피온 내일부러 가는거지 아 스콜피온이 개씹싹 어.. 아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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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... 아.. 아.. 뭐야 이게 견.. 견제가 이런 쌍면이.. 아냐아냐 고마워 아냐아냐 고마워 고마워 아냐아냐 고마워 고마워 먹고 싶었어 안 그래도 먹어 먹고 싶었어 아아.. 왜? 할머니가 갔다 왔는데 돈 받다 왔어? 아니? 안 갔다.. 안 받았는데? 내 돈이 늘어나온 것 같아 알아! 존버충.. 아.. 애들 다 오셨어? 리콘 타워가 온라인이야 나 쏘는 건가? 응 한번 더 모어줘 아 하나 이동해야 이리로 와우 나이스 다 정리하시네 나 이거 핵이다 핵이네 신고해야겠다 핵이야 핵이네 아니죠 CG 부적을 줘야죠 허허 헤헿 정미너님도 오랜만에 오는데 고스트님 곰 구조 부적으로도 좀 약합니다 액티브율이 나 큰 기기신나 헷 헷 제가 왜 아까 그 자리를 마크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족같은지 걸리냐는 헷 헷 헷 헷 헷 헷 헷 딱 자리에 알바퀴 해버리면은 좋같아요 진짜 뭐 와요? 아니 안와요 언제나 안와 응? 일로완다 하나 더 찍었어요 아이고 옆에 있네 계속 쑥소리 들리는거죠? 그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안보여요 오우씨 안경이 있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살려요 가만히 있어도 살려요 아이고 어리 모여요 응 모이네 흠 흠 흠 흠 흠 아 메딕은 무조건 짜져 있어야 돼 진짜 라스트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이쪽 라인 끝에 그럴 때는 한번 어그로를 끌어주면 돼요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스나이퍼가 저쪽이 저쪽이다 네 네 그렇게 어그로가 쓰리냐 흠 흠 흠 흠 나이스 애들이 저기 자리 아 그거 방금 알리바이 아닙니다 그거 흠 흠 괜찮다 오우 괜찮다 테이크용으로 괜찮다 그건 괜찮네 아유 유저 유저가 이렇게 생각하는걸 왜 게임 회사는 생각을 못하겠냐 흠 조심해 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바로 할까 내가 먹이구나 여기 둘의 왼쪽에는 그거 파수 아 오른쪽이 파수 여기가 파수 내가 해결해야 돼 차단 조심해 빼고 갈게 아 네 지표 어 네 지표 여기 하나 왔네요 나 견제병이야 까불다 진짜 후 털렸죠 견제한테 나 견제병이라니까 어디있죠? 내가 죽을거니 안 알려주면 내가 죽을거니 안 알려주면 내가 죽을거니 빨리 찾아야돼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어 죽었다 에이 죽었네 아이고 어허 아 예 솔로 날꺼 그랬네 뭐야 나 나 저기로 가네 돌 아 본진에 다있어요 본진에 다있어 우선 엘타 저 왼쪽을 왼쪽으로 가네 아 나도 왼쪽으로 가네 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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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 Epstein 화이팅 진짜 갈게요 회원님 에셜론으로 깝치는거 아니 정 로깜치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셜론도 아니고 deutsche misunderstanding ount 사려들었네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지 이거? 방금 뭐가 날라왔네 도론 띄울게요 도론 띄울게요 도론 띄워서 핑 띄울게요 여기 넷 넷 오케이 일로 일로 유인해요 잘 맞고 마른 하나 까면 안타니까 아이고 아이고 뭐야 나 어그로 10창라이 끌렸네 진짜 여기 아 뭐야 아이씨 잘 못 죽였어 살릴게요 이리로 간다 아이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가만히 있어도 옹으로 끌린다 저희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 평행세계에 제가 말한 거 이제 노숙 부위 해줘야 되나 이제 흐흐흐흐흐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뭘까요? 지금 아 아까 사실 제가 죽은 거는 다 큰 그림이었어요 사실 제가 죽은 거는 다 큰 그림 이었어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그로 잘 끌여주셔서 Personal 가수 탱고 다운로드 바위에 있다 하나 더 여기 바위에 어그로 막 뜨세요 제가 살릴게요 올라간다 살리러 올라간다 수류탄 까주시고 제가요? 아니 가까이 있는 파이튼 님은 아니고 제가 계속 살릴게요 계속 수류탄 까고 두 번 까고 살릴게요 수류탄 까주시고 수류탄 까주시고 수류탄 까주시고 좋은 작업 수류탄 까주시고 수류탄 까주신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여기가 하나 지나갔어 네 여기 갈라나? 여기 있다 오케이 적들의 액티비티 적들의 액티비티 지금 적들의 액티비티 적들의 액티비티 적들의 액티비티 하지만 나는 나는 무급이 있다 안보여 도전 가능한거? 어 왔나? 안돼 나머지 파수 혼자 그럼 어디갔어 나 황 어디갔어 외로워 빵 적들의 액티비티 저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저거 아 저거는 안돼 안돼 저거는 너무 높아 대막이 아니라 그냥 집중포화 받고 죽죠 싱글에서 올라갈 수 있다 하하 싱글에서 낙하자로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 어 얘네 막 와요 어 오케이 말타님 드디어 그 자리를 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안 돼 아이씨 맞았어야 해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냅니다 방금 둘 삭제당했죠 그냥 하하 조심하세요 살리지 마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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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som 하하 하하 하 내가 찍어 주고 싶은데 안 떠요 내가 못 찍어 드레카 타원도 지켜여 지크 금방 E라인 그러다 만원경째로 눈깔이 뚫린다 조심하세요 일부러 쏘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쏘지 나라도 안 쓴다는 거야 드론을 쏘는거 아니야? 잠시만요 핸드폰을 유지하셨습니다. 좋습니다 핸드폰 지역에 왔습니다 닥터 양반 안심하세요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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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론을 발전해 도론이 발전해 지금 쟤 빼고요? 네 혹시 또 모르죠? 콰이어트 님 이제 서치하면서 찾아가면 가겠지만 없어요 지금 딱히 그래도 모르니까 찾아가면서 가세요 방금 그 놈 어디세요? 내려갔어요 뷔컨 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잡았다 어? 여기 앉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타겟이 앉아 안치키 고스트릿권 타격 타격가마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쪽 라인 끝으로 해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저거 못봤었는데 들어온 15초자 나무에 갈아서 잘 안보여 저게 잡았다 저게 잡았다 저게 잡았다 1코스탈이 남아있습니다. 이것을 준비해봅시다. 리콘 파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일어날게요. 한 분은 업무해주시고 제가 뒤로 갈게요. 제가 뒤로 붙을게요. 건처린 짐 딱히 없는데 저쪽으로 봐주세요. 아 찍혔다. 복사 330. 아 찍혔다. 아 찍혔다. 이쁘게 찍히는 거구나. 알겠어. 아드 배러 레인. 아드. 그리고